형통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면 뭔가 통장에 돈이 많아져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는 것만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그런 게 아니죠 성경적인 형통은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다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신성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 믿고 아니면 뭔가 부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이러면 반짝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계속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형통하지 못한 거죠 재정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들을 이루고 그 열매로 말미암은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게 형통한 거죠 오늘 보면 말씀해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형통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복의 내용이시며 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려 있을 때 형통한 것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는 형통한 자였고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형통함이 나타났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간통죄로 감옥에 갇힌 재수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형통한 자였고 그를 통해서 형통한 열매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가 이제 총리로 세움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그는 형통한 자였고 그를 통해서 형통한 열매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형통함을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형통과 또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루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나눴죠?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원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마인드, 열등감들 우리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거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없고 힘들고 어렵고 입만 열면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입만 열면 나는 돌봄 받아야 되고 입만 열면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내 주변의 남편이나 아내는 그런 것들 잘 해주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는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챙겨주는 사람이 너무 없고 그냥 이런 어떤 관점으로 늘 접근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기껏해야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더 간절히 부르짖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게는 형통한 삶이 나타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이미 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나는 이미 가진 자로서 이미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풀어내고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붙잡을 때 거기로부터 형통함은 풀어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들은 실제적인 이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하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로운 삶이죠 이 세상에 두신 일반적인 자연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과 그것 위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지혜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형통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한 네 사람 정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에 관한 부분이 있고 야곱에 관한 부분이 있고 요셉과 다니엘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삭이 많이 컸죠 한 40세쯤 되었을 때 엄마인 사라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엄마로 말미 아마 돌봄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고 또 엄마가 이제 늙으니까 아마 또 이삭이 엄마를 많이 챙겨 들었겠죠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많은 마음의 답답함과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빨리 이삭의 배우자를 얻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이 가난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예라든지 그러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내가 배우자를 얻고 그리고 며느리를 내가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이나 문화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서 며느리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늙은 종을 데려다가 그에게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성계에 이제 그의 이름이 자세히 나오지 않고 늙은 종이라고만 나오는데 어쩌면은 뭐 다메색 엘리에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은 종하고 이제 임무를 맺으면서 맹세하도록 하는 거죠 너는 반드시 나의 친척 우리 집안에 가서 거기서 예비되어 된 예비된 좋은 아내를 구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임무를 맡깁니다 늙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면서 생긴 노하우와 지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가 하란으로 가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이 임무를 내가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똥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래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더 탁월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른 변화와 결과를 원한다면 기꺼이 내 주변에서 편안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축복하심에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냥 내 삶에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살면서 적당하게 하면서 뭔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가난한 땅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며느리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좀 더 가난한 족속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얻길 원했다면 대가를 지불해서 길을 떠나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역사심이 있는데 이 노인이 지혜를 발휘하는데 어떻게 그 지혜를 발휘해서 형통하게 임무를 수행했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목이 마르겠다고 우물가에 앉아가지고는 물 길러오는 아가씨한테 얘기를 하면 얼마나 목마르고 어렵겠어요 제가 물을 길러서 마시도록 해줄게요 하고는 할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그렇게 물을 먹이겠다고 얼마나 이 낙타들이 힘들겠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낙타들이 물을 찔끔찔끔 먹습니까? 우리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물 마시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낙타는 어마어마하게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번만 물을 항아리에서 담아다가 부어준 게 아니겠죠 엄청 여러 차례 수고하는 수고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피로를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피로를 넘어서 그 주변의 상황까지의 모든 피로들을 채울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 큰 무리와 재산을 잘 관리하고 내조할 수 있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가 지혜를 발휘했고 그 지혜의 성녀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부가가 마침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물을 길러오는 거죠 물을 길러왔을 때 그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잔을 달라고 이러니까 종에게 물을 주면서 동시에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는 수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일 아 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모양이죠? 저한테 요청하니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와 그 형통함이 풀어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피로를 기꺼이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피로들을 보면서 즐거움으로 기꺼이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종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삭의 며느리 아내로 제가 생각하겠으면 이랬더니 오는 족족 모든 아가씨들이 다 그렇게 반응했다? 그렇지 않았겠죠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정말 삶의 형통함을 풀어낼 수 있는 손대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담아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이런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들을 이 노인은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축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뭔가 여러분이 알바를 하든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회사의 어떤 피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혜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불이한 일이라든지 늦게까지 고생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나의 역할들이 어떻게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리고 시키는 일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꺼이 섬기고자 하고 기꺼이 그 피로들을 채우고자 할 때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적용하고자 할 때 그곳에 승진이 있고 그곳에 높임이 있고 그곳에 형통함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야곱을 한번 봅시다 장세기 30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장세기 3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 라반이죠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도 훨씬 더 계산이 빠르고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이 성실한 야곱을 무일푼으로 부려먹고 대신 자기 딸들을 죽게 되죠 1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그렇게 계산만은 라반도 인정할 만큼 일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충분히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현장에서 기술을 배우고 그 현장에서 일의 흐름을 배우고 그 현장에서 일의 흐름을 통해서 정말 이 재정적인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재산이고 나의 삶의 아주 기술이 되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후에 6년 동안 하나님이 아주 크게 축복해 주실 때도 이 라반이 품삭설 10번이나 바꿔버린 겁니다 전박이들만 돌연변이고 몇 명 안 되니까 그건 너 일푼으로 할 테니까 너 알아서 해 이런데 전박이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안되겠다 줄무늬로만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10번이나 품삭설 바꿔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어떻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의 노하우, 나의 기술들을 익힐 때 드디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갈망과 열정이 목에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남의 밑에서 계속 회사를 성공시키는 일만 할까요? 나도 내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나도 내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어떻게 형통한 자들은 믿음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장세기 30장 37절 38절입니다 야곱이 버들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신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야곱이 양들의 습성들, 염소들의 습성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대체로 얘네들이 물 먹다가 교미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새끼들을 잉태하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때 교미가 이루어지고 새끼를 베일 때 뭔가 좀 색다른 인상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는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벗겨가지고는 줄무늬나 얼룩달룩한 것들을 보면서 물을 마시고 그걸 보면서 교미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는 그게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있기는 있겠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전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이 세상적인 지혜와 제안에 의해서는 그렇게 매번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되어질 것들을 믿고 그 양들의 습성과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발휘한 거죠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꿈에 봤는데 꿈에 봤는데 실제로 새끼들을 베고 출산하는 걸 보니까 다 얼룩달룩하고 전박이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본 겁니다 그 축복하신 것에 대한 본인 수준의 믿음을 그렇게 발휘했던 거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얼룩달룩한 줄무늬를 보면서 교미한 새끼들이 다 얼룩달룩한 돌연변이 사실은 소수의 새끼들밖에 안 될 텐데 걔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태어나고 전박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형통함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그 흐름들을 읽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 초자인적인 것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번성과 번영이 나타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아는 겁니까? 그 인생하고 계산이 빠른 외삼촌이 라반이 알 때까지 외삼촌도 알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알지 않냐고 그렇다면 이제 저도 제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할 때 그래 맞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내가 알고 있지 그래 너도 그 정도 성실함과 그 정도 네가 경력을 쌓았으면 이제는 네 일을 할 때도 됐지라고 외삼촌이 인정해 줄 만큼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일하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냥 대충 적당히 하면서 뭔가 형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우리 요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장세기 41장 33절에 35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국당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할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참 고생했지만 오늘 읽었던 부모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행할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그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는 형통한 자였고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형통함이 나타났죠 죄수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꿈을 잘 해몽했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가치가 있었고 정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의 능력으로 뭔가를 알고 가르쳐주는 것들을 높게 쳤기 때문에 높여줬을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실권자인 총리의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뭔가 자기네들이 인정할 만한 뼈대에 있는 명문 가문에 신뢰할 만한 검증된 사람도 아니고 근본도 몰라 얘가 어디서 굴러들어온 애인지도 몰라 더군다나 강간범이라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있었던 죄수였는데 그를 단번에 대제국의 총리로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바로가 그렇게 만문을 확 열고 그를 그렇게 세울 수 있었습니까? 단지 꿈을 해몽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단지 그냥 그럴듯한 얘기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해결책을 탁월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이 풀어진 거죠 많은 그리스인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손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스스로 자신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형통을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제를 분석해내고 문제를 말해내는 것도 너무 잘해 그리고 그럴 듯한 자신의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의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궁시렁거리고 쑥덕거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제안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의견들을 제시해서 반영이 되어지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어려움이 있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요셉은 아주 탁월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의견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애구방이요 그래도 대제국의 왕은 왕이죠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난 이후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요셉을 결혼을 시킵니다 왕이 자네 이 처자랑 결혼하게 라고 누구랑 결혼을 시키는가 하면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냥 요셉이 볼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선택해 결혼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네팔 당기 성교 다녀왔지만 네팔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급, 인도도 그렇고 계급 제도가 암암리에 계속 남아있고 그 영향력이 있죠? 제일 높은 계급이 뭐라고요? 브라만 계급입니다 제사장 가문들,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측면들이 있던 거죠 당시에 애굽에서도 가장 실권자와 권력 집안 중에 한 집안이 바로 제사장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요셉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로 결혼을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그렇게 탁월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총리가 됐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근본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놈이 감히 우리 머리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 해가지고는 정치적인 음무와 술수에 의해서 그를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왕도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세도가라고 표현하나요? 권력 가문과 결혼을 시킨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요셉도 그냥 자기가 봤을 때 탁월한 대안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실용되어지도록 뭔가 조율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직접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통함이 어떻게 풀어진다고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의견이 조금 반영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탁월한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자로 들어가서 조율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그때 형통함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줬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도 뭔가 때로는 겸손하게 소통할 필요도 있었고 뭔가 사람들과 회의를 통해서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해결자로 그의 삶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언하는 자가 되시고 탁월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되십시오 단지 문제를 분석하고 평론하고 그리고는 원망하는 불만을 품은 자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통함이 결코 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 다니엘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1장 8절 17절 3장 28절 3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기를 의리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붙잡혀 온 겁니다 바벨론 땅에 전쟁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그들에게 귀의 문이 열린 거죠 보십시오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의 손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이 풀어지는 것은 뭔가 조건을 다 갖춰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전쟁 포로로 붙잡혀 온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형통을 나는 신뢰한다고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가 그 중에서 똑똑해 보이는 애들 뽑아서 교육시켜서 관리로 쓰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왕의 음식들 중에는 실제로 구약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음식들도 있었을 테고 대체로 우상신에게 바치고 나서 그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리고는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 우위의 섬으로 말미암아 조금 인정받고 조금 뭔가 승진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정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승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형통을 나는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정한 거죠 진정한 형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라면 사람이 조금 높여졌다가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자기가 이번에 임원으로 올라갈 차례였는데 임원으로 올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조금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났더니 그때 임원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조기 은퇴를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또 오랫동안 인정받으면서 좋은 일자리를 그 이후에 얻고 사업을 잘하게 된 문이 열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인정들, 사람들이 뭔가 내 삶에 형통함을 준 것들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빼앗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이 그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위로 가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번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의 조금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나는 형통을 취하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 내가 인사고가에서 뭔가 낮은 점수를 맞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겠다 하나님의 지혜로 형통하겠다라고 확 붙잡은 거죠 그때 초자인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소리야 다 아름답고 좋은 얘기죠 그런데 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어떤 시대가 바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밖으로부터 주어지고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소께서 아예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소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지혜로 말미암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의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고림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고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가 전에는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 이 새 언학의 시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소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녀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소께서 지혜로 오신 것만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소의 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골로세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런데 그분은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가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도 예수 그리소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충만함이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가 된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소께서 지혜의 화신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내고 보여주고 나타낸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명철과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 지혜 안에서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내 삶의 관점과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성년임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아 안다면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지혜의 근본이자 방향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소께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교재 안에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지혜는 풀어지게 되어 있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잠원 31장 10절에서 12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와를 경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원은 특별한 책입니다 잠원을 통해서 사업에 성공했다 지혜를 얻게 되어서 잠원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원의 잠자라는 지혜로운 잠자를 얘기하는 잠자는 잠자나 잠자리 잠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다 그것도 그냥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경험해 보고 모든 지식을 다 알아냈던 우술초와 피레미부터 고래까지를 다 연구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인생에 가장 탁월하고 깊은 지혜로운 것들을 말해내고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31장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자문을 읽어라 애들도 하루에 한 장씩 자문을 읽게 하고 가급적 영어로도 한 번 읽게 하고 외우게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지혜가 무엇이고 우리를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를 조심해라 이런 것도 나오고 동업하는 거 조심해라 그리고 보증 쓰는 거 조심해라 이런 건 삶의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지혜에 대해서도 나오더니 맨 마지막에 이 지혜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이 지혜가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 지혜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문 31장입니다 결국 이 자문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자문 지혜의 결정체 지혜의 열매가 뭐냐면 바로 자문 31장인 거죠 그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인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지혜의 열매고 지혜가 삶으로 나타난 거죠 이 현숙한 여인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 31장 읽어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초 슈퍼우먼이 없을 겁니다 그냥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탁월한지 남편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탁월한지 더욱나게 사업까지 해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하게 사업을 잘하는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하게 대인관계를 잘하는지 동네와 지역에서 유명인사로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잘 끼치는지 정말 예수님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은 사람이 현숙한 여인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현숙한 여인의 관점과 삶의 방식의 가정을 살려냅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게 어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구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이 나라의 근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지고 있는가 하면 아내이자 엄마이자 주부이자 그리고 우리 직장인이자 여자 사업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여자가 바로 설 때 그래서 실제로 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엄마들 아내들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정이 무너지고 불만이 고조되어지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혜의 삶, 형통한 삶은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저는 남자인데요? 그게 아니라 결국 현숙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현숙한 사람이 되라 현숙한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31장을 보게 되면 결국 그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위해 혼신하는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위해 혼신하는지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혼신하는지 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혼신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주중에도 이런 어떤 곤면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진리를 너무 알고 싶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에 가서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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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는데요 알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개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개시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혼신인 겁니다 혼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개시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대한 혼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개시가 일어나면 예배에 대한 혼신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가정에 대한 개시가 일어나면 가정에 대한 혼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개시가 일어나면 교회에 대한 혼신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과 개시와 혼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있을 때만이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서로서를 아는 이 개시와 신뢰가 있을 때만이 제대로 된 동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이 참전치혜롭게 자신의 삶을 형통하게 가꾸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그가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아서 우리가 흔히 듣는 비슷한 결론인 것 같지만 뿌리가 좀 다른 거죠? 형통은 어리부터 시작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과 역할들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하기를 선택할 때 그것으로부터 형통함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케네스에게 목사님의 책 보게 되면 그분이 참 많은 삶을 살고 살게 많은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승리하는 길이라는 책이죠 사랑이 승리하는 길이구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길이구나 사랑이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지도록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로 부르신 받았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성실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탁월한 대안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나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해결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합니다 그리소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내 안에 초자인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헌신하는 자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형통은 열매이며 형통은 영향력인 겁니다 한 주간도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형통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열정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그가 손으로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이 풀어졌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적당히 어떤 피로에 맞는 만큼이 아니라 정말 주변의 모든 피로들까지 보며 기꺼이 섬기고자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이 풀어진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일의 흐름을 배우고 전문가로서 성실함으로 행하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내가 일을 배우며 그렇게 섬길 때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발휘할 때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인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형통이 풀어지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문제를 분석하고 평론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대안을 제시하며 탁월하게 해결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셨기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의 분량이 내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그리고 지혜롭게 형통한 삶을 풀어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자문을 통해서 자문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하는 마음에서 형통함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합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나는 나의 삶의 방식으로 취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